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벤 불러주세요 미스 보충 야 벤 니가 좋아 봐 픽펜 니가 하고 있어 이것도 이것도 테스트야 픽펜도 못하면 사장님이 진짜 못해 갱즈씨 네 픽펜 얘한테 맡겼어요 테스트 좀 해보세요 직스 벤 해 직스 직스 벤 직스 직스 네 그리고 우리 아까 막핀 뭐였지 막 밴 우리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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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 앨리스 근데 내가 보기에 앨리스를 벤 하지 말고 자이라 를 벤 할까 자이라 너무 빡세졌네 자이라 근데 시야 때문에 어 자이라 벤 해 소주님 앨리스 하시나 아니요 저 안에 앨리스 챔피언 상관없을 것 같아 응 뭐 누구 배는 그러면 자이라 자이라 이러면 우리가 먼저 아트록스 가져오자 아트록스? 응 아트패는 잘 필요가 없어요 3픽 안에서만 하면 돼 사자 800타에요 이러고 내가 이러면 그냥 아 나 너 미드 괜찮은데 아 뭔지 뭐 픽 뭐 할까요? 이러면 이러면 저희 나미 뽑고 정글 뽑으실래요? 네 미드 뒤로 돌려도 되거든요 아 그러면은 셰니라 벤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셰니라 둘 다 벤 할 리가 없어 그러면 신짜오 카미 상대로 신짜오가 좋아 어 신짜오 잡죠 그렇게 하죠 아니 아니 봐봐 지금 아트록스 미드로 갈 수 있어 너땜에 손톱 못 갖고 있잖아 또 아트 살렸네? 뭐야 아트배도 살렸네? 어 그래서 일단 돌려보려고 봐봐 이런 밴 안하잖아 이러면 서폿을 서폿 올밴하면 돼 피들스틱 그리고 잠깐만 어 쓰레쉬 쓰레쉬도 벤 하자 아 머리 아파 아 벨코즈? 벨코즈 어 벨코즈 유성같은거 다 벤하자 벨코즈 벤하자 코즈 코즈 벨코즈 벨코즈 제라스 하는거 아닌? 쓰레쉬는 절대 안할거 같은데 안할거 같은데 아 척이는 윗라인 다 고만고만해서 바텀만 변하면 돼 결정해야돼 이러면 형 어떻게 갈래? 미드 갈래요? 탑 갈래요? 아니면은 어차피 스크림이니까 내가 한번 미드 갈래요? 아 투폐나 투폐 투폐 줘? 아 투폐해 그냥 투폐해 그냥 또이야 투폐 있어? 어? 투폐 있어 오케이 서희야 네 졸지나 아 아 너무 기분해 막판이야 힘내 화이팅 투폐 줘 투폐 네 투폐 응 아 근데 봐봐 파동아 어 너가 굳이 미드를 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게 왜냐면 이거를 계속 혼란을 줘야지 상대한테 응 니가 탑 어때 하자고 근데 아 형은 원래 미드 잘하잖아 아 니가 하기 싫어서 탓하는거라고 이번 시즌 망주한정도 크흑 오빠 응? 나 또 회복 들어? 어 지금판은 잠깐만 엄마 어 우린 싸워 너 회복 들어 너 회복 들고 내가 텔 들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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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거 해놨냐 니가 해놨지 지실 래 머리 안 아프네 막판 화이팅 아 화이팅 화이팅 카멜 진짜 한두 번만 피하면 망한다 쟤는 또 와드 잘 박아서 와드만 박으면 카멜은 망해요 그냥 스스로 망해요 75개 안생겼는데? 누구? 나나나나 애들아 질겨 팀은 지금 몇 대 몇이야? 왓츠 팀이랑 질겨 팀이 왓츠 팀 이기면 우린 갱 이기는 거거든 나 아직 접속 안 됐어 이번에도 1분 20초에 와드 깔아주세요 어 말하고 해야 되는데 흠 흠 흠 흠 나만 빼군 다안 될 undes desirable 봉 반영합니다 이거 저 2랩에 복겡 갈게요 2랩 복겡 가게 qch trên 네 네네네 아 여기 끝에 안하고 그냥 정면에 가운데 해도 돼요 2레벨 복갱 갈때만 여기다 박아도 되겠다 1명밖에 없을걸 지금 지금 박아 오셔도 돼요 이제 고고 내가 여기 와드할게요 오케이 지금 와드 박음이에요 여기 와드 박음과 들킴 적 전투력 직정치가 얼마나 나오지? 그럴 줄 알았어? 플래시 해주자 플래시 우리 밑으로 가 컷 컷 레드 올라갈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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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드세요 됐죠? 이 정도면? 오케이 이러면 이제 카운이 많이 말려요 네 3회 유입 오케이 이게 서로 카중 쳐도 서로 카중 쳐도 이득이에요 이거 탑은 어차피 라인 땡겨나는 거 없어요 오케이 정글링이 안 돌아지는 챔피언이라 그냥 반대로만 두면 무조건 이득 보는 거 여기 반대편 조심 소희야 제가 Q 쓰면 너만 놀이거든 조심해 어 어 스페은 이제 오른쪽으로 무빙 카미 왼쪽에 있어야 저 보수에요 저 보수임 네 딱딱하도 보수 오 탐이 어디일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카중 칠 것 같은데요 내 정글 안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걔가 정글이 너무 쓰레기라 너 너 손다 너 손다 아무튼 다 이거 아무튼 이쪽이에요 탑정 탑정 확인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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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오르고 돕고 오케이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카밀이 오 이제 미드 뭔데 나 피가 많고 내려간다 싸우자 싸우자 아 물방을 좋았어 나이스 카밀이 여기 카밀이 로프림 카밀이 오군 오군 저거 한 11 10분 30초 카밀이 많이 말렸어요 지금 CS가 거의 2대 차이라서 갈리오 궁받 조제해 갈리오 궁받 조제해 갈리오 갈리오 궁들라 할꺼야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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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스티저 그럼 내거든? 노플있죠? 그 카멜 레드라서 6갱은 안갈꺼야 저게 이거 딱 빠진다 이거 반대편이라서 아, 아는거 같애 저 갈께요, 봇 저 저 갑니다 아, 빠르다 이소 아, 빠르다 이거 윗라인 조심해, 윗라인 파텀 비야 어, 싸우 싸우지? 근데 저거 너무 당당한데? 스트라이 원래 안되네 오오, 3봉 아, 빼빼빼빼 버리지, 나 버려야지, 아이고 이거 투패 못하나? 머리가, 머리가, 어 다 오르네, 오르네 될거 같긴 한데 아이고, 이거 나 버리지 까비까비 아, 싱싸네 아, 꼬셨어 노플, 노플 이런거 올 때 있잖아, 그냥 나 버려버려, 알겠지? 아, 꼬셨어 노플, 노플 이런거 올 때 있잖아, 그냥 나 버려버려, 알겠지? 안 불리? 안 불리?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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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아, 풀려 달려, 여기 계속 플로플 가봐 아, 다 했다, 안 돼 아, 여기에 웬 카르마가 어쩐지 데빌되네 카르마 기동 연계요 아, 이거 온다 뭐러고 아, 나 10명만 됐습니다 아, 용사나왔다, 이제, 드디어 얘 완전 사려가지고 한잔 된다 아, 가려, 아직 못 죽여 아, 아, 저 실드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카르마도 없어 근데 이거 6랩이에요? 와, 뭐야,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오, 나이스 2명 탈타고 갈게요 같이 밀어줘, 같이 밀어줘 같이 밀어줘 그냥 드세요, 편하게 드세요 그냥 먹을 수 있는 건 다 그냥 드세요, 그냥 먹을 수 있는 건 다 그냥 먹을 수 있는 건 다 한 놓고 한 놓고 달려 위야 진비야, 진비 이렇게 죽어 또 죽어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카메 여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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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남이, 남이 궁 맞고 앞으로 올려다가 벌렸어요 끝에, 끝에 블루 아, 이거 왜 이렇게 퀴즈 잘 써 파라마 미야 아, 미드에 펜 쓴다 응 아, Brock 아, 미드 올라가 봐 전도 미드 갈게요 올라갈게요 올라갈게요 나이스, 빨리 올라가 나이스 라테인 템 어? 이거 용때면 될 것 같은데? 라테인 지금? 가자 이거 우리 또 탈게 나 탈게 그냥 그냥 먹자 그냥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야 돼 아 왜 싸우고 있어? 여기 카밀 카밀 800원짜리 아 깜짝 800원인데 아 깨깨깨깨 아 깨깨깨 아 회로 깠어 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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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케이 누르고 우진거 없나? 야 누르고 우진거 없나? 라이크 제가 괴먹을게 다 나 얼건 나왔어 근데 이거 내가 캐리 할 것 같아 잘 뻗어 나 은근 잘 뻗어 종서씨 이거 트페 살짝만 좀 잘해주세요 느낌 존나 없어요 이렇게 카르마 위다 네 잘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내 판 잘했음 이리저나 이 아톨록스랑 우루고 한 명이 우루고 한 명이 우루고 하나한테 가야 될 거 같아요 근데 이거 잠깐 시야 확인해야 됐네 칼리오 봤다 칼리오 봤다 칼리오 봤다 카르마도 올라가고 있어 빼야 될 듯 바텀 퍼블를 날릴 수 있어 아아 아 갈리오 너무 쎄다 뭐야 아 갈리오 어디서 났어 아 피가 났구나 아 이건 그냥 끝나고 같은데 그냥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뭔가 이거 자르면 이길 것 같아 아 크흐흐흐흥 카멜 아래 미드 한번 잡고 미드로와 미드로 아니면 탑 한번 뚫어 그냥 이거 바텀 어차피 포기인데 에듀 이유빙 어? 이상한데 거기 잡았다이 아 진짜 타콩 쏘기로 잡았어야 되는데 아까 보라파록 믿고 말렸잖아 1-4 형 미드 전력값어요 아까 내가 너야 궁당이라니까 난 궁당하대 쌓으면 나 솜틀도 안다하겠잖아 근데 계속 대말렸다 어 어 내 말만 들어와 받아라 나이스 칼리오 노플 얘네 무리하는거 받아먹으면 이길거 같아요 오케이 보라미 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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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 형이 삐졌다 해가지고 죽었다 엥젤한테 속기 따졌어 여기 올라왔어 카멜 카멜 아 형이 죽었는지 알겠네 아까 아씨 조금만 더 빨랐으면 살았는데 와 엥젤 갱제 4킬 7베스 당신이 한게 없잖아요 저기 바텀 미소장거리 존나오는데 아 그리고 탐유서야 개새끼야 아니 후테도 존나 못해요 미친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솔직히 말할게 나 못한거 맞긴 한데 게임 터트린거 지랄하지 마세요 응 난 인정해 아 솔직히 게임이 터진건 뭐 때문이야 왜 답해보세요 말해봐요 내가 합류해서 한번 써봐 리플 보기 귀찮으니까 나 보라 방송하러 가야되니까 리플 봐서 택수경할라 할 수 있었는데 가봐요 내가 못 벌어야 돼요 다윗게 먹었어요 와 데미지 우루고 저거 궁 탈 때마다 킬 카르마 카르마 좀 봐보세요 카르마 봐 아 가 그냥 가 우루고 뒤에서 우루고 우루고 제가 칠게요 카밀 좀 봐봐 아 카밀 좀 봐봐요 아 아 아 아 아 잘하네 카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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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렌 아냐 아냐 아 아니 저거 천원 먹으면 꽃밀로 가야된다고 뭐라고 아 아니 먹으면 이길 수 있다구요 아니 저기 임판다니까 아니 아니 로렌씨 제가 스크림할때 그런거 하지말되야 있죠 예? 예? 아니 아 게임할때까지 해봐야죠 아니 개수준해 먼저 아니 그래도 뭐가요 아니 이런거 난 많이 이겨봤다니까 진짜로 아니 니 여자가 지금 피곤해하잖아 아 아 그 당신이 불렀잖아요 아니 스크림 12시까지 구하라오며 자기가 영영버리자 영버리자 아니 이거 저도 솔직히 오늘 수준 수준적이니까 너무 기운이 그렇게 많았을까 아 아니 이거 붙어봐 솔직히 이 정도면 아니 탑좀 나 탑좀 가고싶어 나 탑좀 가고싶어 아니 오라고요 아니 오라고 아 오라고 아씨 아니 왜 잡고있는거 안오냐 오라고 아 진짜 아 못해먹겠네 진짜로 아 아니 저기도 파밍 존나 하루종일하고 있네 아 진짜 존나 역겨워 기지겠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우리 스크림 5승 1패인데 왜 그러냐구요 아니 아 아니 우리 5승 1패라고 5승 1패 야 5승 1패 오진다 아니 5승 1패라고 아 아 5승 1패라고 왜 그래 한 번 멘탈 남갈 수도 있어 나도 아 진짜 역겨워 기지겠다 아 아 근데 우리 팀 다 사이좋지 다 사이좋지 어 그러네요 사이좋네 지금 네 에시아 에헤헤 에헤헤헤헤 멍작에 오르버리 자 완전히 오르버린다 아 나 공익힙 오오오 이거 아래쪽 한번 해봐야 되나? 짤라무키 말고도 짤라무키가 또... 이게 진짜 미드 갈리오가 제일 귀찮긴 한데? 저 카르마를 먼저 자르면 할만할 것 같은데 카르마 공료가 위드에 궁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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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타이대 우드굿 나 존나 달려들어 싸워? 싸울까요? 말까요? 싸워보자 갱모티이 좋다 오늘 잘했잖아 경제형 삼아 서로 다 실수 조금씩 있었어 막을만해 막을만해 아 아 막을 수 있어? 안될 것 같은데 네 나이스 나이스 나미 나미 잡아야돼 천원이야 천원 아 아 서포터를 못 잡을텐데 오오 야 역시 잡았어 근데 하필 나미 나미가 천원이야 어 그래도 또 천원이네 그래도 나이스 아 아 아직도 턴걸드네 아 아직도 턴걸드네 나 그거 먹으면 이겠네 갱사인 것끼야 너무 빠르잖아 요금을 키고 치아 하나보다 vals side 포교수 완벽한 에이 갈리오 여기 안에 빼야돼 빼야돼 람이도 빼야돼 살려줘 람이도 빼야돼 아 이 집 들어가는 것도 못가 이거 많이 빌려있어 카밀 로고 안돼 우리의 C 스텍을 하나 알았어 아 내가 집중 못했어 카밀 갈리오가 카밀 갈리오가 이게 카밀을 잡을 수 있는 타이밍에 갈리오가 계속 카밀 갈리오가 카밀 갈리오가 카밀 갈리오가 카밀 갈리오가 카밀 갈리오가 어려워 카밀보다는 갈리오 카밀보다는 갈리오 쪽이 더 카밀보다는 갈리오 쪽이 더 이 판이 힘든 인거 같은데 막아보자 아 아 카밀 갈리오 카밀 갈리오 카밀 갈리오 아 씨발 나 여기팀 나갈까 아 좆같아 저지랄날때마다 좆같아 아 씨발 아 존나 병신새끼같아 진짜 아니 뭐 씨발 뭐 지 아니 뭐 누구는 열두시까지 대타해주고 이러는데 쟤도 뭐 보라애댄다고 연병하고 있네 어? 아니 씨발 장난하나 진짜 존나 이안가 아니 저번 멸방전에도 저랬거든? 스크림하다가 막 서렌치고 스크림하다가 스크림하다가 스크림하다가